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동영상을 편집 완료한 후에 키네마스터에서 바로 쉽게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프로젝트를 하나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해서 현재 이런 동영상입니다. 짧게 제가 한 30초짜리를 먼저 만들어 놨어요. 프레이해 볼게요. 커피장가 미녀 이름 제목으로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걸 출력해서 편집이 다 완료되어서 출력을 하고서 바로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입니다. 출력은 현재 키네마스터에서 이걸 터치합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면은 여기 내보내기 및 공유가 있죠. 그래서 해상도는 요새 유튜브에 맞는 것은 FHD1080 필요합니다. 물론 아주 고화질로 할 때는 4K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는 30으로 합니다. 여기에 프레임 레이트 보시면은 60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키네마스터에서 6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으로 일반적으로 하죠. 그리고 비트 레이트는 낮음이 있고 높음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중간 정도 갖다 놓고 합니다. 혹은 고화질로 만들고 싶은데는 높이죠. 저는 중간 정도 놔두겠습니다. 그럼 이거 출력하면은 약 63MB가 된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 아래쪽은 요것은요. 자기 스마트폰에 남아있는 공간, 저정 공간이 얼마다는 겁니다. 제 경우에는 31GB 남아있다고 나와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보내기를 합니다. 이건 내보내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내보내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동하고 하는 거 보여주죠. 이렇게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전화도 받지 말고 다른 앱으로 가면 안됩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아주 스마트폰이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출력이 완료되면은 출력된 동영상인 파일이름이 여기 있고 이 아이콘이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아이콘에서 이것은 재생입니다. 그건 재생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은 공유입니다. 공유 그 다음에 이것은 삭제입니다. 삭제 자 이렇게 키너마스터에 출력한 동영상을 동영상은 갤러리에도 저장이 되죠. 그런데 바로 유튜브에 올리려면 이거 있죠. 공유 아이콘 이걸 터치합니다. 공유 아이콘을 터치해서 터치하면 유튜브라고 나옵니다. 유튜브라고 앱이 나오죠. 여러가지 앱이 공유할 수 있는 앱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유튜브 앱을 터치합니다. 유튜브 앱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럼 유튜브가 나오죠. 유튜브가 나오는데 여기서 프레이를 해보려면 이걸 터치하면 프레이가 됩니다. 확인을 위해서 이렇게 프레이를 할 수가 있겠죠. 스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요. 제목이 납니다. 제목을 터치해서 자기가 제목 원하는 제목을 인정하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와 미녀 숙녀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설명추가 있죠. 설명추가 이것도 터치해서 설명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숙송 랜드 이렇게 숙송 블랜드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이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5천적까지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완료를 누릅니다. 그리고 뒤로 가게 해서 그 다음에 아동령이냐 아니냐 이것은 아동령이 아니요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위치는 위치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위치는 그 다음에 재생 목록에 추가했죠. 이건 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재생 목록을 터치해 가지고 뭐 크로마키가 된다. 이렇게 자기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저 위쪽에 보면 업로드 있죠. 업로드 이걸 터치하면 되겠죠. 업로드 터치하면 이렇게 바로 올라가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키네마스터에서 출력해 가지고 바로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 이것이 편합니다. 키네마스터를 어차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 시청 준비 완료가 됐다고 놓았죠. 그러면 화면을 툭 터치하면 이렇게 바로 플레이가 되겠죠. 이렇게 플레이가 됩니다. 이상 키네마스터에서 동영상을 출력해서 내보내게 해서 바로 거기에서 쉽게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